한글자막은 김상뎅, 한글자막은 주소 ELI녀석 은혜лы촌 아직도 저 영어로 쓰는게 신기해 갈라며 silicon giant 만드는 브룩 프로젝트고 다 내가 아끼는 애들을 모아서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음악 같은 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 7곡 정도 끝났고 한 10곡에서 15곡 사이로 만드는 앨범을 각각 중 음... 오! 에이 요! 요 요! chill bruh! I don't know what to look for, I can help 내 이름은 Jha 영 Fly nigga 우리 모두 잘 어울려 진짜 뉴욕 시빌 지금 촬영하는 거야 나도 큰 방을 만들고 땀나나나 땀나나 오빠 땀나나나 땀나나 네 저희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잠시만 어, 어, 어 미쳤다 한 개 봤다 피해를 라이가 피니ata 친구들 데리고 와 누나가 챙겨줄게 우리는 결국 뉴욕사아이고 what we ain't wearing a tent 잘랐어, you fire is db'n up in this bitch you done yet you retired let me check if the belly 오늘 그 앨범 타이틀 찍고 뭔가 사이퍼 느낌 그냥 랩으로 젖어버리는 랩으로 젖어버리는 도착 도착 보건 바요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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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 살짝만 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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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아요? 다행히, 여기 봐봐 배꼽 아파 여기 완전 맨하탄의 끝 자유의 여신상 밑에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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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비디오 민수씨가 담당하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영상감독 박민수라고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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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